가수 화사가 공연 음란제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 가수 유랑단 촬영을 하면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이때 화사는 마마무의 히트곡 메들리를 롯과 함께 불렀던 주지마, 무대 등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당시 화사의 무대는 큰 환호를 받으면서 끝났지만, 당시 퍼포먼스 영상이 유튜브 등에 게시되면서 일부에서는 화사가 했던 무대에서의 특정 동작에 대해 지나친 퍼포먼스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화사가 주지마 퍼포먼스 중 다리를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손을 혀에 가져다 댄 뒤 그 손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쓸어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해당 영상 잠시 보시죠. 이에 학생학 부모인권 보호연대 이하 학인연라는 단체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키고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6월 22일 화사를 공연 음란제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무대 이후 눈길을 끄는 부부는 자신의 논란을 인지한 후 태도 및 심경의 변화를 커트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화사는 자신의 지금까지 한 표현들에 대해 고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사는 성시경 유튜브에 출연해 논란 이후 뉴욕 공연을 끝냈다. 그러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올 한해 제일 크게 운 게 그거였던 것 같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졌다라고 밝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주 투어 갔을 때 좀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쎘어요 그런 게 성격이.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더 멋지게 보여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항상 살았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되게 내 자신을 다지게 되고 뭔가 다시 더 단단해진 것 같고 더 단단해진 화사가 얼마나 센 퍼포먼스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사람들이 보내온 질타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서울성동경찰서는 화살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26일 불송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공연 내용과 과정, 관련자들의 진술,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하기녀는 공연 음란제란 형법 제245조의 공연 음란제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전하며 대법원 판시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상위기관의 수사와 판단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여기도 할 게 진짜 없나 봅니다. 한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 벗은 사람들 죄다 신고하고 방송에서 연예인들 나와 살 보이면 죄다 고소해야 할 듯합니다. 예술은 예술로 받아들이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 지금의 갑질 부모들이 더 날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화사의 소속사에서는 화사는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무대를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